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오늘 잘해보자 오케이 난 앞자리 오늘 잘해보자고 좋아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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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빨간 맛으로 이겨버려야겠구만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여기 앉아야겠다 채우면 너는 녹아나 스테리크로 맛 고잉 레인지에서도 빨간색이 가운데였는데 빨강은 주인공이지 각자 좀 시그니처 노래 좀 부르면서 오세요 알아서 할게요 빨간 빨간만 했잖아요 초록 초록 그린 파랑이에요 파랑이에요 파랑 파랑 파랑이 에이스네 그린 뭐하지? 그린? 너 필링으로 가면은 그냥 재밌을 것 그린 하이 난 꿈을 꾸죠 하늘을 깨면 내 손을 잡고 손을 잡고? 그린이죠 그린 하이 자리를 스트레 하시네 좋아요 또 간만에 우리 두뇌 쓰는 세븐틴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오늘 또 특별히 진행자 분께서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보스 게임의 진행자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멋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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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있는 사람. 파란색 있어. 파란색 얼마? 저 파란색 두 개 있어요. 저도 파란색 있어요. 저 빨간색 있습니다. 본인이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있다. 둘 다 있어요. 다 있지? 나 파란색. 나 둘 다 있어. 얼마? 나는 그냥 초 형이 처음에 부르는데. 조용히 말해봐. 조용히 말해봐. 같이 백. 두 개. 두 개. 두 개. 오케이. 저 파란색. 얼마에 거래하셨는지 궁금해서 이쪽에서. 아니요. 말 안 해줄 거예요. 더 싸게 드릴게요. 거래한 거 말 안 해줄 거예요. 파란색인데. 잘 살게 할 수 있어. 뭔지 이래. 오늘 도발할 수 있어. 오 지훈 씨. 아냐 아냐. 어떤 멘트였어도 안 들려요. 저 그냥 파란색. 50에 드릴게요. 파란색 50? 저도 50이요. 너 늦었어. 근데 제가 먼저 드렸으니까. 제 걸로 해주시죠. 파란색 50. 오겠습니다. 꼼수 씨. 저랑 지훈이가 초록색이거든요. 둘이 해서 100에 드릴게요. 왜 그걸 네 마음대로 줘요. 아 그렇네요. 저 필수. 필수에 초록색 두 개. 파란색 두 개. 초록색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초록색은 필요 없으시구나. 그럼 초반에는 뭐. 카드를 쓰기도 애매해하고. 너무 싸게 팔기 아까워. 그러니까. 초록색 얼마에 준다고요? 둘이 해서 100이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 50. 초록색 90. 초록색. 기다려보세요. 초록색. 아니야. 비싸게 팔아야 돼. 초록색 400이에요. 그럼 초록색 350. 400인데 350. 이렇게 올려야지. 올려야 되는 거야. 50으로 가면 끝도 없어. 잘 생각하세요. 제가 도움을 다음 판에 드릴 수 있어요. 싸게 주시면. 근데. 저는. 좀 좋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고용카드 몇 개 있으세요? 한 개. 고용카드 두 개 50 드릴게요. 오케이 좋아요. 좋죠. 좋아요. 50. 같이. 그냥 이 덕만 알아주세요. 고용 두 개 주세요. 요즘 승승 주문. 바로 드려요? 두 개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맞으신 고용이 반품. 고용 계속 해드릴게요. 네 거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는 카드를 천천히 내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와. 우선 고용카드로 누구를 고용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겸을 고용하겠습니다. 보스가 고용카드를 활용해 도겸을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에 영향력을 끼치실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영향력 좋아하는데 나 원래. 네 조슈어 님 말씀해 주세요. 도겸이 여행 안 보낼게요. 50만 원 주시면. 보내? 보내요? 네 조슈어 님이 도겸 여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 보스 님. 제 녹색 카드 50만 원 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도겸이 거 50 채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저 형을 돈을 좀 줄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맞아 얘들아 그렇게 싸게 빼면 안 돼 지금. 나 지금 참고로 너희의 카드를 소진시키는 게 목표예요. 천만 원짜리 파는데 너무 싸게 팔아. 예 제가 그러면 정환이 형을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데 이거 안 보내시는데 300만 원 어떻습니까 300만 원. 쓰세요. 그러면 보내겠습니다. 정환을 여행 보냈습니다. 다시 파란색 카드 한 장이 채워져야지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제 카드 쓰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카드를 완성시켰습니다.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분이 없다면 제가 5초 3구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볼 사람 또 없나 우리? 5 4 잠깐만 3 2 보스 2 보스 네 지금 호시님께서 보스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와아 첫 번째 프로젝트에 보스가 저한테 물어보면서 다시 한 번 카드를 다시 한 번 카드를 근데 보스는 언제 쓰는 거야? 아 보스? 지금 아 보스! 네 지금 호시님께서 보스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와아 네 첫 번째 프로젝트에 보스가 호시님으로 변경됩니다. 아니 스탑 있는 것 같은데 호시님은 단상 앞으로 나가주시고요. 스탑하겠습니다. 아하 스탑하겠습니다. 아하 여기서 스탑 카드를 이야 호시님께서 스탑 카드를 취소가 내고 낸다 아 500 아 500 다시 한 번 5초 3구선 저 호시 여행 카드 있는데요. 여행 안 보내는데 500 하겠습니다. 500이요? 이제 막는 거 없거든 이제 막는 거 없어 이제 막는 거 없어 여행 안 보내는데 400 쓰세요 쓰세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제시를 한 건지 안 쓴.. 안 썼는데 안 썼는데 안 썼는데 그러면 저는 안 쓰겠습니다. 저 패기에 놀라웠어요 제가 썼습니다. 호시 여행 다시 한 번 백색 칸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완성하기가 어려워 카드가 많아서 캔슬이나 초록색 주시는 분 200 드립니다 어? 졸업색 200이요 저 200 받을게요 조용히 있어도 못 놓고 받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 초록 카드가 있거든요 아니요 너무 협박 많이 했어요 스탑 카드 쓰겠습니다 스탑 카드 쓰겠습니다 스탑을 200에 스탑 카드를 활용해서 호시 여행 카드를 스탑을 했습니다 저는 스탑을 그럼 또 여행을 보내겠습니다 호시 카드를 오오오.. 얼마인지 딜 안 하고? 그냥 날리겠습니다 호시 여행 카드를 써서 재밌어 재밌어 딜 한번 하지 호시 여행 카드를 써서 녹색 칸이 비게 되었습니다 스탑이나 녹색 카드 삽니다 얼마에 서실 건가요? 먼저 제시해주세요 300 가능합니까? 저 녹색 카드 250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200 저 녹색 150이요 그럼 저는 안 팝니다 나 아픈 거 볼지 지금 하나만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스탑 100에 할게요 그러면 100에서 할게요 네 네 호시 여행 카드를 취소했습니다 야 원효야 스탑 100을 나한테 팔아라 아 왜냐면 나는 이미 200을 태워버려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 다시 한 번 3초만 카운트 세겠습니다 3 2 1 잠시만요 네 승관이 말씀하세요 헨스 씨 오늘 게임의 포문을 열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게임 멋있는 활약 기대하면서 네? 뭐 있어요? 뭐 보내나요? 멋있는 활약 기대하면서 뭐가 있나봐 잠깐만 보스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아 아 그거 왜 한 거야? 덕담을 주는 덕담을 네 승관님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3초 세겠습니다 3 2 1 첫 번째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보스는 은행에 가서 대담금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많이 가져가셨어 얼마 가져갔어 형? 한 500 가져간 거 같은데? 어 그리고 많이 가져갔네 너 얼마였지? 난 300 200 하나랑 100 하나랑 형 얼마 먹었어? 450만 그래도 많이 먹었는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랑 합치고 그걸로 만약에 얻으면 너와 하나 값 3분의 1 값을 너한테 줄게 어? 이따가 너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두 개 가지고 있거든 네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1,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참가자 DA님 거래하시겠습니까? 나가시면 돼요 저 저 안 하겠습니다 오 네 프로젝트가 결렬되었습니다 영향력 카드 3장을 받으시겠습니다 아 아 카드 3장을 줘 아 그렇구나 응 좋네 근데 3장 오 좋은 거 많은데? 오 명호 좋은 거 받았는데? 오 에시 좋은 거 많은데 아주 가운데 스텝이 딱 끼어 있었어 아주 그냥 그 다음 프로젝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쉽다 이건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8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참가자 준님 한번 해볼게요 네 준님이 이번 프로젝트의 보스가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없는디?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어 예 자 잠깐만요 제가 한번 데려갈까요? 아 뭐 데려 얘기해 어 왜왜왜 저 좀 드리면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어요 아 서운하네요 저 개인기 한번 개인기 한번 노란색을 따로 굳이 쓰지 말고 내가 저게 빨간색 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얘기해 내가 왜 듣는 거야? 다시 들으면 안 돼요? 아 들어 내들어 아 그래 그래 내 카드 자체가 노란색이니까 내가 정말 싸게 50에 이 프로젝트를 들어갈게 어 그래 그래 어 괜찮지 어 난 좋아 50 파란색 카드 있어? 그래 나는 빨간색보다 파란색 필요해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아 파란색이 없어 너 있잖아 이게 아 초록색? 내 프로젝트 3개인데 내가 신분증 50에 그런 거 줄게 그래 50 오케이 나 약속했어 어 약속했어? 어 정하이 잠깐 정하이 일로 와봐 어 몇 개 있어? 보스 2개랑 이거 2개거든 난 이거 3개랑 보스 2개가 있어 3개야? 아 2개 보스 하나를 어 만약에 이따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으면 3분의 1을 나눠줘 이렇게 하자 어 내가 줄게 대신 보스로 얻는 수익을 반해줘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을 안 받으면 아예 없어도 되는 거야 그냥 공짜로 받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3분의 1 그리고 수아한테도 내가 하나를 받을 거야 아 보스를 그럼 3분의 1, 3분의 1 해서 셋이서 나누는 거야 오히려 위험부담 줄이고 어 오케이 오케이 수아야 너 보스 카드 하나 줘 원우랑 너랑 나랑 3분의 1씩 나누는 거야 네? 보스로 하면 너 그럼 보스 카드 하나가 남은 거잖아 응 내가 하나가 더 남았거든 한 명 더 구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 놓자 오케이 보스 있냐 지금? 너 두 장 있다고 했지 여기도 보험으로 하나 깔아라 우리 셋이도 보험으로 3분의 1씩 하나 깔아놓자 콜 너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 내 거를 그러니까 이걸로 되면은 3분의 1로 나누는 거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너 파란색 있어? 어 나 이거 있어 이거랑 파란색 똑같지 파란색 내가 어차피 이거 많이 먹어 보러 우리 이번 판 도와주면 준아 준아 필요한 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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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파란색 너 얼마 정도 시세보다 제일 싸게 줄게 너 얼마나 필요해? 도와줄게 파란색 한 장만 그니까 얼마나 정도 나 도와줄게 어 일단 다른 애들 50만 줬어 50 줄게 해 줄게 도와줄게 그래 50? 그러면 한 마디만 하고 갈게 응 파란색이 진짜 많으니까 편하게 연락해 나 그러면 나 그러면 돈은 안 빠고 그냥 이 방을 도와주고 나중에 한 번 도와줘 이거 빼는 거잖아 아 이거 그냥 주면 돼 그냥 줄게 알겠어 오케이 나중에 응 나중에 나중에 상황 될 때 오케이 오케이 아 탱치 몰라서 응 형 캐슬 되더라도 형 파란색 얼굴 나는 조건이 있어 나 공짜로 줄 테니까 내가 원작비를 돌려받잖아 공짜로 줄 테니까 내 차례 때 그 색깔이 나오면 네가 나 이 카드로 도와줘 파란색? 아 도와줘 오케이 일단 가져올게 응 도겸 씨 네 왜 그러시죠? 고용카드 몇 개 있어요? 아 저는 뭐 뭐 넉넉히 있습니다 넉넉히 있어요? 몇 장 있으세요? 저는 고용카드가 꽤 많습니다 아 그럽니까? 약정도 드리면은 뭐 두 개요 있으시면 제가 하나 딱 드리면은 이렇게 세 장으로 원하시는 카드가 있으세요? 어 아 카드를 트레이드 하시겠다 말씀 왜 그러신 거죠? 파란색 카드 있어요 파란색 카드요? 잠시만요 고용카드 해가지고 제가 파란색 카드 있어요 고용카드는 무적입니다 뭐든 하셨으면 저는 파란 카드만 쓰면 돼요 아 근데 고용카드가 있다고 하면 사실 고용카드로 파란색 카드를 쓰시면 되잖아요 아 근데 고용카드가 꽤 많아서 이 정도면 좀 딜할 수 있지 않나 돈은 필요 없으시고 고용카드 아 돈은 필요 없으시고 아 물질 물질보다 좀 카드가 좋아요 좀 고민의 시간 좀 고민의 시간? 너무 즐겨 하신 마요 알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 이따 봐요 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원우도겸 조합 좋다 직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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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야 이게 초반에 카드를 털면은 이게 막을 방법이 없네 지금부터 5초 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무도 안 할 거야? 막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4 해 멀어 호스로 들어가 3 2 근데 별로 없어 3 2 저요 막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 준 씨 여행 안 보내는 걸로 어 혹시 100만원만 안 될까요? 아 저는 그냥 막 옷이 주면 할 수 있는데 베개도 안 가져가신다고요? 어 왜냐면 내가 원래 돈 별로 없어서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 써야지 네 승관이 준 여행 카드를 썼습니다 파란색 한 장 50원 괜찮아요? 50에 드리겠습니다 네 민규 형이 먼저 먼저 얘기했잖아 제일 한 가격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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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카드가 다시 다 채워졌습니다 야 준이 돈 많이 벌겠는데 이번에 5초 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1 어떻게 할 거야 2 1 2 1 네 정아 님 말씀하세요 보스 카드 쓰겠습니다 보스요? 네 정아 님이 보스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지금부터 정아 님이 단상 앞으로 와 아 벌써 벌써 준 형 저거 캔슬하는 거에 500 나 500? 야 300이라도 가져가 그게 어디야 아니야 5배 줄 수 있는 거 없어 이거 8배밖에 안 돼 쟤 이미 카드 살 때 다 썼어 지금 뒷거래 해서 뒷거래 이미 샀어? 5배는 줄 수 있는 돈 없어 근데 얼마 들 수 있어 캔슬하는 거에 100 정도 줄 수 있어 100의 캔슬 카드를 쓴다고 그러면 정아 형 가져가라 그래 야 그럼 쟤는 그냥 800 가져가는 거잖아 800 가져가는 거죠 응 아 보스를 너무 아까 섣불리 썼다 정아 님이 형 캔슬 안 쓰는 거 이름만 줄래? 나도 둘 돈이 없어 나눠야 돼서 정아 님이 형 그럼 나한테 그냥 50만 원만 주라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3초 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성이었습니다 좋아 좋아 270 270 270 270이 맞나? 우리 우리 얼마야 800이지 잠깐만 250 어 250 250 250이고 안 남아진 거 난 이거 둘이 나누겠다 내가 가져? 고마워 형 나누게 애매하면 놔줘도 돼 어우 좀 나눠버렸네 그래 정아 님이 행동했으니까 보스를 한번 시켰다 이제 아 좋아 좋아 우리 보스는 하나가 아 네 다음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6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참가자 원우 님 거래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보스 50 50 감사합니다 보스 보스 감사합니다 이게 배당금 자체가 작아서 내가 많이는 못 챙겨줄 거 같아 50이면 가능 응 그럼 저기다 놓을까요? 50 응 좋았어 좋았어 난 원우한테 모든 걸 걸겠다 뭐 이거? 보스 하나 있거든 캔슬 아니 캔슬이 있어 일단은 그래서 상품 괜찮은 데서 조금 늘어주고 애들 할 거 같았을 때쯤에 캔슬을 캔슬할 수도 있나 그렇지 어차피 나 캔슬이 있어 우리 둘이서 한 캉 한 캉 먹자 좋아 그럼 형은 60% 주거든요 65% 주고 나한테 40%만 주고 반반 남은 거 아니야 괜찮아 남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펜슬도 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반반 남은 거 와 아주 눈들이 아주 눈치가 빨라요 막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시네요 지금 다들 눈빛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 쿱스 형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 다 호시 분 샀다네 네 뒤에서 싹 보여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스는 단상 위에 카드를 올려놔주세요 아 저 호시 카드가 빛나네요 오케이 자 여러분 6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쿨하게 갑시다 500만 원이라도 저걸 벗어야 되는데 여행 보낼 수 있으면 50씩이라도 뜯어내는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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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혹시 원우 씨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제가 당신을 두 번을 여행을 보낼 수 있거든요 네 프로 여행러네 근데 저는 여기서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면 두 번 다 보낼 거예요 원우 씨 원우 씨 원우 카드가 있습니다 50만 원 저 참고로 두 번 쓸 거예요 근데 원우가 빠지고 번호가 들어오면 한 번 더 못 쓰잖아 원우 빠지고 원우한테만 쓸 수 있어 근데 원우 씨 저는 결계로 슈아 형을 여행 보내고 싶은데 저 형 하와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마 600만 원짜리니까 한 200만 원 받을게요 안 쓰는 거에 잠깐만 하나씩 전개할게요 네 일단 쿱스 씨의 의견은 만약에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저는 호시의 의견을 받을 것 같고요 50만 원이요? 아 네 일단은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공짜로 이거 조슈아 카드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50만 원에? 야 그건 비싼 거야 너 카드 막 쓰네 이걸로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민규 씨가 저걸로 조슈아 보내면 저는 조슈아 그냥 드릴게요 그러면 저 이거 두 개 다 도와주시면 제가 100을 드릴게요 100을 드릴게요 100을 드릴게요 두 개 다 도와주시면 사랑해요 저는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호시한테 그냥 돈을 주고 나중에 도와달라고 할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후절도 하지 못해 5 4 3 2 1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아휴 호시 호시 더 멀었어 아휴 또 이렇게 또 원우 씨가 저에게 또 이렇게 아니 프로젝트가 작으니까 성공시키기가 쉽네 좋은 프로젝트였다 근데 이거 좋았다 저한테 혹시 카드 빌려준 거 뭐지? 호시 이거 카드 빌려준 거랑 어 아까 막아준 거 막아준 것도 막아준 것도 돈을 주네 800만원 의리가 있는 친구야 어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8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참가자 디노님 거래하시겠습니까? 디노야 디노 씨 50 잠시만요 저 자리 가서 말씀하시죠 네 가시죠 아하 버스님 벌써 초록색과 파란색이 모였습니다 50입니다 50 50 저 윙크하시는 거 보이죠 디노님 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윙크 디노님 50 50이요 그럼 디노가 돌아다니자 초록색만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어 어느 집을 가볼까 하하하하 아 예 일단 들어볼게요 네 당신을 향한 윙크를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원하세요 50이죠 아 알겠습니다 야 번호나 명호야 어? 노란색 색에 우리 3명이잖아 그렇죠 그냥 제일 싸게 이게 어쨌든 아이디카드니까 50 50 50 해서 150 세트로 그냥 해준다 할까? 한 마디만 듣겠습니다 네 기다려보세요 파란색 두 개나 초록색 하나가 있어요 네 저만 여행을 다니실 거예요 아마 최종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 장당 100만 원이요 알 것만 계세요 필요할 날이 올 수 있으니까 디노야 디노야 이쪽으로 와 한번 가자 예 알겠습니다 자 갔다가 천천히 와 천천히 가겠습니다 제일 최저가로 우리 노란색 딱 3명 모였거든 네 딱 50 50 50 이게 제일 낮은 금액이야 응 딱 3명이서 150에 도와줄게 노란색 3개 저 밑에 조건 3개 다 채워줄게 바로 제일 싸게 근데 너가 막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빼면은 너가 거의 제일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치 일단은 너 쿱스 형 쪽으로 디노야 일단 이것도 들어봐야지 네 그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만약에 노란색을 사면은 내가 또 노란색 여행을 보내버리면 똑같아 돈을 또 들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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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파란색으로 딱딱딱으로 아까 도겸이랑 우린 맨 처음에 나간 애들 있지 그냥 거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도겸이 형이랑 있는데 도겸이 형이랑 있는데 그치 도겸이 아까 조니까지 나가고 도겸이 50 50 50 한다면 50 50 아 하는 게 낫지 않나 너도 어차피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을 텐데 저기 색이 있는 카드들은 네가 많이 들고 있는 게 좋은 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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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많이 쓰지 말고 그치 얘 봐봐 그럼 이미 너는 카드를 다 모은 거야 어 그치 다 모은 거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우리 제일 베스트지? 네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할까? 네 노란색으로 할까? 노란색 총 150 그러니까 50씩만 주시면 돼 50 50 최소 금액 50 50 50 네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디노 씨가 메인으로 딱 올라오시는구만 리엘로로 부르셨네요 이 자리 좋네요 여기 피처린 같죠? 안 쓰는데 50 안 쓰는데 50이요? 내 거구나 또 나 여행 두 번 간대요 두 장 있다 했죠 두 장 다 보내버릴 거예요 여행 다녀오세요 여행 다녀오세요 네 쓰겠습니다 잠깐만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쓸 테니까 또 날려 에스쿠스 님이 네 에스쿠스 님이 여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저 노란색 카드 한 장 있어요 얼마를 원우 씨 거 100만 원이요 저 그러면은 원우 씨 거를 또 날라갈 수가 있으니까 버논 씨 거에 100만 원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이게 맞지 님이 사기치려고 하네 여행 카드 하나 더 있는 거 알면서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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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장님 선택하세요 제 걸로 쓰겠습니다 아 또 있으시구나 DA 카드 있으시구나 명호 명호 세네 더 영향력 끼칠 분 없다고 하면 5초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야 저도 들고 가게 할 거야 800 어 버논 님 말씀하세요 안 쓰는데 50 아 괜찮습니다 쓰셔도 됩니다 안 쓰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둘 네 승관 님 말씀하세요 안 쓰는데 600 안 쓰는데 600이요 네 그러니까 뭐 50이라도 가져가는 게 낫지 아 또 맞긴 하지 뭐야 그치 맞지 얘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 나는 당황했지 알겠습니다 어? 어? 쓸게요 진짜요? 몇 배? 안 쓰는데 600을 쓴다고요? 네 100? 난 왜 깐 거야 예 디너야 이거 있잖아 승관이 뭔데 디너야 야 잠깐 디너야 다시 생각해봐 아니야 6배야 얘 진심이야 야 승관아 부사했다 잠시만요 저 조언한 조언 괜찮습니까 조언? 그러면 차라리 제가 이거 사용하면 이걸로 막아주는데 300을 갈게요 어 그치 그것도 좋은 방법이 이게 낫지 그럼 네가 350까지 가는 건데 그렇지 이게 낫지 넌 승관한테 600 줘야 되잖아 그러면 아 지금 디너 그거 지금 나갔어 혼수 넣지 말자 혼수 넣지 말자 일단 원우 씨 거 괜찮고 저는 승관 씨 600이요? 안 쓰는 걸로 600 가겠습니다 뭔가 고마운 게 있나봐요 저한테 이해가 안 돼 승관이 형 여기로 오면 돼요 빨간색 우리 빨간색 돈 많이 가져가게 내가 해석을 도와줄게 엮고 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서로를 나눠주고 명의로운 승리를 가보자 점점으로 점점으로 우린 서로 판에 서로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몸빵해서 해서 그걸 나누는 게 낫지 내가 형한테 갈게 형은 나 많이 안 도와줘 너무 연합인 게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어 아니야 그냥 그냥 제 스타일이야 아니야 아니야 제 스타일 제 스타일 해 3 2 그럼 제가 제가 디노 여행 보내겠습니다 네 도겸 님이 디노 님 여행 카드를 썼습니다 빨간색 제 거 쓰겠습니다 와 저 쓰겠습니다 나이스 DA 여행 카드 썼습니다 승관아 어차피 네가 600 받을 거 못 받는 거 내가 저거 캔슬해줄 테니까 300만 줘봐 300 너무 센데 그럼 못 받는 거지 너도 두 분 얘기하시고 저한테 300 아니다 400 주시면 저 캔슬해 드릴게요 저는 300에 노란 카드 채워 드릴게요 맛있다 이렇게 크게 가야지 저는 고용 카드 쓰겠습니다 네 보스가 고용 카드를 활용해서 노란색 카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승관아 어떻게든 너한테 600만원 주겠대 누구고요? 뭘 고르는 게 좋으려나? 아무거나 해도 세상 없는 거죠 디에잇 원우 번호 중에 어 그냥 지금 원우 하는 게 맞아 원우 걸 쓰신다고요? 원우 거 쓰면 안 돼 디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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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스가 고용 카드를 활용해 디에잇 카드를 올려놨습니다 어우 당황했네요 3초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네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보스는 은행에서 배당금을 받아가세요 야 승관이 제일 무사야 와 도레를 나누겠지 아까 그 요백 어 나누면 우승을 못하는데 내가 얘랑 왜 나눠 너가 안 나누는 게 맞지 아 일단 뭐 가지고 계셔도 돼요? 아니요 일단 받긴 해야 돼요 우리 가봅시다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프로젝트부터는 배당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1800만원입니다 와 여섯 번째 참가자 권호님 거래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00 100 줄까? 아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둘이 100 난 이미 노랑이 4개 있어 아니 밑에 하나 더 필요하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면 넌 초록색 기술 둘게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이게 어쨌든 아이디카드랑 제일 싸게 줄 수 있으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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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줄게 그냥 왜? 그냥 주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그냥 나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쓸 수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서 나도 그냥 패로 써 그냥 어차피 나는 이걸 받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아 판 크시겠어요? 네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큰 판 아니에요? 네 명호 씨 타일 50에 가능할까요? 어 예 이거? 예 명호도 여행 좋아하잖아요 네 보내, 보내 보내, 보내 디노 씨 타일 아 예 예 물론이요 52죠? 52요 네 카드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행사하실 분 계실까요? 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카드가 없다 없으시면 5초 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5 와 비행기 트일 사람 없다고? 3 아 100만 어떤 거요? 조슈아 100 조슈아 100 네 조슈아 100 좋습니다 오케이 네 나는 혹시 100 될까? 조슈아 아 더블 100 너 아직 어쩌지 많잖아 아직 어 오케이 100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분 다 100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혹시 100 안 될까요? 어 어 네 내세요 그건 어떻게 길게 길게 끌고 가볼까? 그냥? 그냥 그래야 되나? 질질 다 끌고 가서 먹을래? 오케이 그래 그래 이거 우시카드 또 있어? 아까 우리 3개 말고 응 그러면 포츠랑 하나를 묶어서 우리 셋이 하나를 또 먹자 포츠가 2장 있거든 이렇게 어 3장 가서 말해봐 야 우시야 제가 캔슬이 있을까? 캔슬이 꽤 풀려있거든 지금 어 있을 것 같은데 원우야 애들이 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스를 쓸래? 애들이 좀 카드를 많이 쓸지 보스를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판에 그냥 공격 다 받고 다음 판에? 없앨라고 다음 판 근데 다음 판까지 올지 모르겠다 그러면 공격 많이 받을 때를 놀라 보자 그냥 왜냐면 지금 아무 한 번도 공격이 안 들어간 거야 이거는 무료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럼 저는 디노 씨를 여행을 자간 네 보내세요 네 100 100? 100 좋습니다 100에서 하겠습니다 다시 카드가 채워졌습니다 저 조슈아 씨 안 쓰는 거에 300 어떠십니까? 300 내십쇼 내겠습니다 일단 네 네 조슈아 여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버논 씨 버논 씨 버논아 100 버논 씨 제가 조슈아가 있는데요 조슈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조슈아 몇 개야? 조슈아 그림 잡은 시술 100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랑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표정이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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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를 가져오겠습니다 디노를 가져오겠습니다 아 고용 네 보스가 고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저 보스 카드 쓰겠습니다 저 보스 카드 쓰겠습니다 지금 에스쿱스 씨가 지금 보스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야 저거 저거 우리 보스야? 아 나도 그래? 아 캐슬 있어 캐슬 있어 캐슬 있어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좋은 저거 막히면 우리가 먹어도 오케이 그러면 저한테 스탑을 파실 의향이 있으신 분 200 200 200을 살게요 200을 그걸 살게요 200을 그걸 살게요 나눠드릴게요 제가 먹으면 근데 캔슬은 캔슬로 못 막잖아 내가 말했던 거야 캔슬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 근데 5초 안에 협상이 안되면 네 200에 사겠습니다 야 200 너무 싸 환또이 1800이야 근데 나는 어차피 받아야 돼 돈을 네 조슈아 님이 지금 스탑 카드로 보스 카드를 막았습니다 야 다 날라다 막았습니다 그럼 그냥 만약에 내 거 때 따면 그냥 너 너 나눠줄게 그냥 내 턴 때 따면 그냥 내가 너 나눠줄게 명호 안 보내는 거에 100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저한테 돈 받아야 되는 사람 한 명씩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150 150 350 저는 그냥 용돈 정도 받고 싶습니다 진짜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요 네 받고 싶어요 350 350 500 600 650 650 지금 100 150 아 네 사겠습니다 100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5초 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 5 4 3 5 2 1 먹을래? 먹을까? 먹자 먹자 그렇지 지금 캔슬 안 나오겠지 해서 재캔슬을 우리가 사자 그냥 그래 어 쭉쭉 써라 쭉쭉 써라 3 3 2 1 어 네 승관님 말씀하세요 지금 다 취소 안 할 거야? 1,100 가져가게 둘 거야? 너 뭐 안 했는데 형 형 쓸려고 어 어 일단 어 이거 쓰겠습니다 네 지금 승관님이 버논 여행카드를 썼습니다 다시 노란색 카드가 버논 씨 노란색 카드 막아드릴게요 얼마에 막아줘요 300만 주세요 300 300 야 200 200 그럼 200에 디에이거 사겠습니다 버논으로 채우겠습니다 버논으로 채우겠습니다 네 버논으로 채우겠습니다 다 채우신거지? 나 이거 쓴다 나 이거 쓸 수도 없고 꾸셔 지금? 뭐라고 왜냐면 카드를 계속 쓰게 해가지고 제가 돈을 뭘 사게 한다면 카드를 좀 많이 소유시킨다는 거예요 둘 저 에이지 카드 막을게요 여행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노란색 카드 한 장이 박진감 넘치는데 파니커가 조금 오케이 오케이 많이 썼어 많이 썼어 스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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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나? 나? 어 스탑카드 스탑카드 있냐고 꼭 있어 내가 살게 산다고? 스탑카드? 500 500? 300 지금 노란색 저한테 판매하실 500에 판매하셨는데 500 얼마가 좋으시나요? 500 별로예요? 500 별로죠 우리 도와주면 300 뭘 도와줘 보스 보스 보스가 뭐였나 보스 보스 안팔맨 좋은 다 부서리잖아요 500 고민되면 뭐 300 하든가 어 300 있나요? 거짓말 못해요 버논아 제가 버논이가 있어요 얼마요? 얼마요? 400 승관이가 300을 이겼어요 아 아니요 죽돼 있어 보였어 죽돼 있어 보였어 죽돼 있어 보였어 죽돼 있어 보였어 우리가 보스 쓴답니까 왜 지금 4 아 지금 3 2 3 2 1 4 보스 쓰겠습니다 보스요? 우진님께서 보스카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스톱 스톱 판매하실 분 스톱 스톱 판매? 스톱 얼마요? 300? 버논씨 저 스톱 500이요 500? 500? 500을 거짓받고 그럼 쟤 마이너스야 괜찮네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 아니야 아 그래 보스는 빠르게 결정을 해주셔야지 보스 변경 혹은 스톱을 쓸지 저희가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500? 우리가 더 높게 사면 돼 500이면 우리 600 죽겠다고 그냥 안 쓰는게 이게 정말 500? 400? 300? 야 우리가 우리가 450 우리는 450 죽게 진짜로? 어 죄송해요 안 쓸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더 많이 주신대요 5 2 4 1 2 3 우리 더 높게 될게 2 우리 팀은 400에 줄게요 400이요? 안 쓰는데 400 안 쓰는데 400 안 쓰는데 400 준다고요? 어 나한테? 400 준다고요? 네 안 쓰겠습니다 우진 님이 이번 프로젝트에 최고의 보스가 되었습니다 2 2 지금부터 모든 카드는 채워졌기 때문에 카운트 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소진을 시켜야 돼 소진을 시켜야 돼 1 네 프로젝트 완성되었습니다 이야 대박이네 400번 감사합니다 Good work 아 근데 잘했어 잘해 지금 너무 많은 카드가 써준다고요 그러니까 버논이 믿고 버논이 믿고 돈 줄 사람들 다 날린 거지 그러니까 다 날린 거야 지금 그치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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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너가 400 먹고 300 300 저도 400 너도 400이야? 너도 400이야? 너도 400이야?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맛있다 이거 네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1,200만 원입니다 아무도 없다 다 톰톰톰톰 톰톰톰 카드도 없다 일곱 번째 참가자 승관님 거래하시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네 거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관님이 이번 프로젝트의 보스가 되었습니다 다 돌고 오세요 응 다 돌고 올게 형 의리를 빌려줄게 진짜로? 이제 돌려받는 거니까 근데 지금 조건이 있어? 없어 내 차례 때 도와줘 형 아직 차례 안 났어? 나 첫 번째 했잖아. 근데 언제 또 했잖아. 승관아. 형님은 가져가. 왜 다 사방에 있었지? 아 뜨거워 애들 줬어? 그냥 나중에 나 한 분을 도와줘 그냥. 알았어. 이젠가 기회 될 때. 어차피 왜냐면 쟤네들이 막고 막고 막을 거니까 쓸 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안 돼 주면 안 되는 거니까. 망했죠? 중요해요.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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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이거. 어. 이거 나한테 한 장 팔래? 형 네 장 아니야? 한 장 얼마? 50만 원 한 장. 아 100. 뭐 사려고 하는 거야? 한 장밖에 없지? 50만 원? 카드? 오 감사합니다. 형 혹시 노란색 카드 있어? 내가 노란인데. 아 그래? 응. 너 아니잖아. 맞아 나 아닌데 그냥 카드를. 아 이거 뭐 세트로? 이건 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아 신문증이구나. 네 내꺼야. 근데 빌려줄 수는 있지. 그치 빌려줄 수 있지. 어 잠깐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아 애매하긴 하는데. 여행 카드 하나 있어. 여행 카드? 이지영 아니면 도겸이. 그거랑 스탭이라고. 맞아. 여행 카드랑 스탭이랑 바꿔야 돼? 네. 여기 뺨 따고 막고 싶은데. 여기다가. 내가 보스를 꺼내자. 스탭. 네? 네가 보스를 꺼내면. 누가 보스를 꺼내면. 제가 스탭을 할게요. 그리고 도겸 씨 하고 싶은데. 내가 스탭을 바꿔서 주면 그 스탭을 난리에 쓰겠다고요? 네. 뭐 하러 바꿔요 그러면? 그냥 내가 쓰는 거죠. 맞네요.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긴장한 관계로 이게 좀. 긴장하지 마. 승관이 할 수 있어.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 감사한 마음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필요해요. 필수 빨간색 하나 더 필요해요. 아 그러네요. 고용 카드로 디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쟤는. 이제 막을 수 있는 애들 거의 다 없을 것 같은데. 카드 다 떨어졌어. 네 영향력을 행사하실 분이 없다면 5초 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판이죠?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짜리. 5 4 와 깔끔하게 먹나요? 2 오 1 1200? 번호님 말씀하세요. 500에 사실래요? 빨간색인가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500. 두 명 다 500이요? 순간 200만 원 남는데? 갑자기 갑자기 가난해진 느낌이야. 쓰세요. 얼마에 사실 의향이 있어요. 아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인지 쓰세요? 없어요. 아 네 없어요. 쓰세요. 아 협상 의향이 아니고 확 을이 됐죠 갑이었는데 나 진짜 나 그냥 털리기만 하고 있는데 사용한 거지? 어 사용한 거야. 네 버논이 승관 여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없으세요? 도와주세요. 승관씨 400에 팔겠습니다. 300이요. 이야 300? 저는 과감하게 1200에 팔겠습니다. 이야 우씨 과감한 패키 그렇지 1200 저기 남양주라서 파세요. 승관아 250 얘보다 54 제가 아까 좀 도움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300을 돌려주나요? 멋지게? 300에 아 오 오 아까 너무 도와줬어. 600 했잖아. 5초 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 4 3 3 2 1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고수는 은행에서 대장금을 받아가세요. 야 왜 이렇게 순조로워 이게 지금 카드가 없어서 그래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좀 있다가 맛있는 거 먹어요. 좀 있다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여행 카드 거의 없는 거야? 거의 없지. 방금 전판에 와닿았어가지고. 조겸아 너 때가 진짜 좋을 수도 있어. 13번째 막을 카드는 없어. 그니까 그니까. 근데 대신 이제 그때부터는 처음부터 딜하는 카드도 비싸지겠지. 그니까. 근데 13번째부터 모든 사람이 5개장 받아. 13번째 넘어가고 나서. 그래서 딱 13번째까지 이대로야. 나 다음에 네 네가 제일 좋은 거 어떻게 보면. 다음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배당금은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8번째 참가자 호시 님 거래하시겠습니까? 예 예 거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900만 원은요? 예 야 너 그게 카드 팔아 받아서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카드 받겠습니다. 카드 받고 이거 네 프로젝트가 결렬되었습니다. 아 여 뭐가 나올까 시각 뽑는 것도 중요해. 영향력 있는 거 와 스탑이다. 아 나왔다. 아 나왔다. 큰 거 떴다. 진짜 영향력 있는 카드로만 주셨네. 왜 그러신 거예요. 뭐야 뭐야 뭐야. 랜덤으로 준 거 같은데. 글자 글자. 다음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배당금은 1,5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참가자 민균 님. 아 예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보스는 민균 님입니다. 뭘 하면 되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도와주실 거죠? 저는 그냥, 그냥 둘게요. 그냥 두고 나중에 그냥 혹시나 기회가 되면 기회가 안 되면 안 도와주셔도 되고 그냥 가려고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냥. 아 이런 식으로 좀 좋은 근데 약간 나눔 투자를 좋네요. 이런 상담부지기를 왜 이제 저한테 알려주십니까? 민균 씨. 그냥 기회가 되면. 네. 어떻게. 정말 뭐.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저도 어떻게든. 저희가 어떻게 안 돼요? 꼭 적으러 가요. 꼭 적으러 가요. 왜 이렇게 잘 도와준다고? 더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전. 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 알겠어요. 연락해요. 기회가 되면. 네. 네. 거래 시작하겠습니다. 재밌다. 민규 씨 저 50만 원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갑자기 2만 원. 드릴까요? 주시면 안 돼요? 네. 뭐 드릴게요. 감사해요. 300에 파실 의향 있으시니까? 없습니다. 쓰세요 빨리. 네. 내야 돼. 아 네. 쓸게요 그럼요. 디노 님이 여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민규 씨. 민규 씨. 50만 원 있습니다. 50만 원이요? 50만 원? 50만 원? 50? 이게 뭐 얼마지 이게? 모든 모든. 아 50 괜찮아요. 그러면 100. 네 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100. 100만 원에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실 분이 없다면 5초 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뒤가 너무 쉽다. 3 2 1 네.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야 진짜 진짜 무섭다. 야 5 3 눈치겠냐? 눈치겠냐?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긴장감을 좋아하시네. 그냥 도와준 건 아까 우리 그 그런 거고. 아 이거 게임 게임이니까요. 쿱스쿠 안 쓰는 거에 그냥 가볍게 그냥 100만 원만 이렇게 좀 나눔을. 쿱스쿠 안 쓰는 거에? 어 나눔을 받을 수 있을까? 어 100만 원.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어 100만 원. 감사합니다. 100만 원 드릴게요. 민규아 나도 가볍게 배만. 나 지금 돈은 없어서. 오케이 100만 원. 네 승관님 말씀하세요. 에스쿱스 보내는 거에. 세계불러 세계불러. 300. 보내세요. 보내세요. 네 승관님이 에스쿱스 여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민규 씨 제가 도와준 것도 있고. 100만 원에 팔겠습니다. 저. 어 저 파란색 카드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카드 많아요? 전 이걸로. 에스쿱스 카드 받겠습니다. 네 에스쿱스 카드로 다시 카드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5초 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엄청 많이. 그래도 많이 많네. 5. 4. 3. 2. 1. 수고하십니다. 뒤에 너무 좋다. 뒤에 너무 좋다. 뒤가 진짜 좋네.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사촌이 땅을 사다니. 오히려 은근이 승관이가 진짜 많이 가져왔을걸? 승관이 지금 부자야. 승관이가 부자야. 승관이가 얼마 있어?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잉 세븐틴. 1년 전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대당금은 천만원입니다 첫번째 참가자, 에이스토스님 고맙습니다.